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돈을 짓고 뿌려대며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가을에 있을 미국 대선을 비롯해 여러 선거에서 인기를 얻고 당선되기 위해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은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경제가 반짝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역병처럼 전조를 발견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경제 위기는 그렇지 않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신호를 미리 읽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위기는 반복된다는 전제 아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일들을 살펴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배울 수 있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인간의 행동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1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상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 세상에는 10에서 15년마다 어김없이 큰 변화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변화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대대수가 하는 말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틀릴 가능성이 크다. 세간의 상식을 의심하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불을 쌓고 성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믿는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에는 다양한 종목이 저평가되므로 잘만 투자하면 경제가 회복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평소 자신 있는 분야를 열심히 파고들어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변화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다시 없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단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실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많은 사람이 근사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되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몇 년은 나이 투자 인생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최악의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며 기회를 잡아 성공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위기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 뛰어오르고 싶다면 타인의 의견과 상식에 휘둘리지 마라. 혹여 당신의 판단으로 큰 실수를 했다 해도 환경은 반드시 달라질 테니 너무 절망할 필요 없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분명 강력한 전환점이 될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짐 로저스가 지은 위기의 시대의 돈의 미래입니다. 짐 로저스는 월가가 인정한 투자계의 거장 어렘버핏 조지스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942년에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나 에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1969년 조지스로스와 함께 글로벌 헤지펀드 투자사인 퀀텀펀드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47% 상승하는데 그친 10년 동안 퀀텀펀드는 무려 4200%라는 경의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의 규제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7살에 은퇴에서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스쿨에서 금융론을 가르쳤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투자하는 모험 투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주요 경제 위기를 예견해 그때마다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장은 피어오르는 위기의 징조, 2장은 과거의 위기를 알려주는 것들, 3장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4장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절대 법칙, 5장은 투자의 거장이 지나온 시간들, 6장은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7장은 현명한 투자자는 상식을 의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볼 것은 1, 2장을 간단하게 볼 거고, 3장과 4장이 투자에 관한 원칙들 같은 게 잘 나와 있어서 3장과 4장을 자세히 볼 예정이고요.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으면서 주요 국가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고 하시고요. 본인은 2019년부터 지난 2008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큰 위기가 닫힐 것을 경고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급격히 출렁거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사실 경제 위기는 전부터 발생한 조짐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 큰 이유를 국가 부채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빚이 지나치게 많으면 언제나 그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과잉 채무로 인한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여러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1장 피어오르는 위기의 징조를 간략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거의 2019년까지 증시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2019년부터 계속 금융위기가 닥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나스닥 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온 세상은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듯이 유럽도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 자체도 최대 민간 은행, 도이치 은행의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도 아르헨티네가 일시적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이면서 통화인 폐소와 국채가격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요. 인도의 자동차 업계도 부진에 빠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세계를 구했던 중국도 채무자로 전략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중국은 부채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도 부채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적자인 미국이 문제라고 합니다. 2020년 2월까지 계속된 호황은 사상 최장기간 지속된 번영이었다고 하고요. 시장 상승세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경기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증시가 우르르 무너졌다가 언제 그런 위기가 있었냐 싶듯이 지금 정고점을 회복하고 지금 계속 신국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라고 합니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거품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권에 돈이 몰리고 그다음에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얼마 되지 않자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 반면 미국의 많은 지방 잔치 대체가 재정이 고갈돼서 파산 직전에 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빚이 경제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기의 징조고를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FRB에서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돈을 풀어놓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게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통상적인 수준으로만 올라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금리가 이만큼 낮은 시대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빚이 많으면 위기가 발생할 때 훨씬 더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독일, 인도, 중국, 베네수엘라 역시 모두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무역전쟁도 세계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무역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없었고 무역전쟁은 늘 누구나에게나 재앙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 대선이 결정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는 정치가 전쟁을 일으켜 국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무역전쟁도 그러한 한 일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도 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 경제적 번영을 우려냈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100년간 이런 호황이 계속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껏 경제가 문제가 없는 시대는 단일코 없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빚과 더불어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1930년대에 버금가는 불황이 들여닥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 행정부가 거액의 빚을 지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불황으로 끝났을 상황이 큰 재해로 번져버린 것이다. 과거 위기가 알려주는 것들에 대해서 2장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1929년 경제대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런 위기에서도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 경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도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죠. 모두가 파는 타이밍에 사고 모두가 사는 타이밍에 파는 역발상 투자법이 템플턴의 특히라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격언을 남겼는데요. 타인과 똑같이 행동하면 타인과 같은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 이번에야말로 다르다는 말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은 실수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살 때고 가장 낙관적일 때가 팔 때다. 이러한 템플턴의 말은 시대를 뛰어넘어 투자자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템플턴이 투자한 방식이 1930년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일주일에 1달러 이상인 상장기업 104곳의 주식을 각각 100주씩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했으나 남은 70개 사이 주가가 대폭등해서 1942년에 이 주식들을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고 그의 회사는 유명한 투자회사 중 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한 투자자들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대신 온전히 자신의 생각에 따라 길을 개척하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위기의 최대 희생자는 중산층이라고 하고요. 1894년에도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중산층은 소멸할 것입니다. 이때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경험에서 얻은 것. 이게 본인이 굉장히 많은 돈을 순식간에 잃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얻은 교훈이 시장은 매우 불합리하며 사람들이 심리와 행동에 따라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는 이러한 것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처음에 투자한 금액의 3, 4배나 되는 돈을 땄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 돈을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잃고 아주 낙심했다. 극심한 경기 불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는다. 투자를 그만두는 것은 물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마저 생긴다. 몹시 불행하다고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했다. 위기 순간에야말로 인내심이 요구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두기 바란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이다. 성공하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학벌이나 재능보다 인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투자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침탯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 시장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꿋꿋이 참아내면 결국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 순간에 시장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 항상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때 시장을 도망치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적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큰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본인이 블랙 먼데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당시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그것이 거대한 거품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은 척보기에도 이상하리만큼 뜨거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나를 제외한 모두가 엄청난 기세로 투자했고 누구나 이러한 실적이 계속되리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모든 거품은 같은 계적을 그린다. 사람들은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팔려 이런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시장이 최고조인 시기는 정확히 알아맞히지 못한다. 때때로 주식이나 투자한 상품을 파는 타이밍을 놓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바닥이 어딘지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여러 차례 호황과 불황을 거치며 깨달은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3장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투자는 상식을 뒤집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위기는 일정한 주기로 반드시 찾아온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투자를 결심한 당신이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나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10에서 15년 주기로 세계가 극적으로 변화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위기다. 위기는 투자자에게 멋진 기회이기도 하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15년이 지나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이다. 그러니 설령 비참한 상황에 놓여 절망에 빠지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나락에 빠질 때가 있다. 절망에 빠져 그대로 멈춘 사람은 분명 역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15년이 지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가 오는 조짐이 보여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때일수록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타인에게 묻지 않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한 이유를 알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한다. 타인에게 의지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투자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머리로 생각하고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스스로의 눈으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아는 세계에 머물면서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성공한 투자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대신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그리고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투자 대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서면 그때야 비로소 움직인다. 그리고 일단 투자하면 가치가 오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팔아야 하는 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하려는 분야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곧장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다. 투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손해를 볼 때 잘 알고 있는 대상에 투자하면 그 후 투자한 상품의 가치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금 읽은 내용이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정보 수집에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현명한 투자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손해를 볼 때 누구보다 재빨리 움직인다. 모든 이가 비관적으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때 기회를 발견하고 투자해 놓으면 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이 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름길이다. 위기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산 경제 위기가 닥쳐올 때 자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금과 은 그리고 미국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과 은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다른 통화에 비해서 미국의 달러가 안정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에는 금과 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1400대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20-30%로 달러의 수익률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달러나 금을 위기가 닥쳐온다고 생각을 하면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수가 믿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한다. 간단한 것 같아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재난 앞에서 떠오르는 기회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역사를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한 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 물론 행동할 생각이라면 위기가 조만간 끝날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에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불안기의 투자는 호황기의 투자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할 때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투자 대상을 잘 찾아내야 한다. 이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분야에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을 포착해야 한다. 거품일 때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앞에서 말했다. 그 말은 붐을 일으킨 산업이 거대해져도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기억하라. 거품은 돈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절망에 빠져 뭐든 내놓으려고 할 때 잘될 것 같은 대상을 찾아 투자한다. 이것은 내가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절대 법칙 4장. 재무제표의 주기를 주목하라. 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안 하면 반드시 숫자를 이해한다고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제표에는 기업의 채무 상황도 잘 나와 있고 그 기업이 건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차대조표를 읽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5년에서 15년치 손익계산서를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투자하기 전에 꼭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때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재차 강조하지만 남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라는 거죠. 인생에서 투자할 기회가 딱 20번 뿐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필사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며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에 실패할 경우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른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무언가에 쫓기면 투자해서는 안 될 때도 바다에 뛰어들듯 무작정 돈을 넣는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 절대로 서둘러 어딘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실패를 하면 갑자기 심리적인 안정을 잃어버리고 조급해져서 아무데나 무작정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는 않다. 하지만 타이밍을 재고 기다려야 한다. 투자는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많은 노력과 연구,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도 안이하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정보에 빠져들어 알지 못하는 분야에 손을 내밀면 안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간 오랜 세월 시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가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40년이 넘는 투자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 때마다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 장을 여러 번 읽고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롯이 자신만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주식시장의 역사를 다룬 책을 즐겨 읽는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배우고 그것을 거울삼아 나만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기다려라.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라. 그리고 여기는 위대한 이들에게서 배우는 투자의 지혜인데 공자가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프라토니 하신 말씀 좋은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시간이 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흔번 실패해도 세번 성공하면 된다. 내 투자 인생은 마흔번 실패하고 세번 성공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이 세번의 성공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투자 세계에서는 손실을 줄이고 성공을 거두라는 격언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해서 실패해도 세번을 크게 성공하면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활동한 이게 성공 어느 것을 하든지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아시아 문화권은 실패를 부끄럽게 여긴다. 미국에는 옛날 만큼은 아니지만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있다. 미국 사회에서 실패는 정상적인 과정이며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고 받아주었다. 최근에는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 실패에 관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실패를 딛고 최후에 성공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기회를 찾아내는 법, 좋은 투자 기회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정부가 많은 돈을 쓰는 만큼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익을 거둘 것이다. 나는 늘 정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을 주목한다. 그런 다음 누가 돈을 가져갈지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투자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손에 넣는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갖고 싶은 것에 무모하게 투자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는 현실 세계에 적합한 투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투자해서 돈이 몰리는 산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바람을 담아서 투자하지 마라. 희망보다 현실에 맞춰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성공하는 투자에 이르는 길이다. 그리고 정답은 없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은 필요하다. 남의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나는 오랜 세월 투자자로 활동하는 동안 저평가된 대상을 찾아 그것을 면접식 소유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업황이 악화된 산업의 주식을 사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고요. 돈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타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마라. 돈에 관련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타인이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편이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남의 돈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마라. 특히 친구나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요. 자신이 받은 대출은 주택 융자금 뿐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죠. 셋 잘 쓸 줄도 알아야 된다. 돈에 관한 최고의 조언은 돈을 쓰는 것보다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돈을 과소비하면서 쓰지 말고 절약하면서 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자도 절약정신을 강조하는 거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젊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건 자유를 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7살에 은퇴를 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손에 넣고 전 세계를 장기간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당신을 성공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파멸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쓸 줄 알아야 한다. 하나의 정보원에 기대지 마라. 나는 역사를 좋아해서 그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는다. 그러면서 느낀 재밌는 사실은 책을 한 것만 읽어서는 지시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듯이 하나의 사실을 한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도 여러 개를 읽고 책도 여러 권을 읽고 투자 정보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첫째로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여러 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행운을 낚아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철저한 준비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결국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굴러들어오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는 분명 행운이란 것이 존재한다. 당신이 충분히 정보를 탐색하고 변화를 감지한다면 행운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분명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해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광고를 봤을 때 짐 로저스 같은 세계 3대 투자자가 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책이 좀 어렵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보니까 짐 로저스를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책을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게 쉽고 평이한 문장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안 읽었지만 이 6장 3개는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은 미국 대선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패권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 다음에 인도의 미래 그 다음에 다음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 다음 전쟁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짐 로저스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일단 코로나 사태 이후에 증시가 급격히 반등을 가져왔지만 결국에 여러 국가들이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크고 경기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불황이 올 확률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내년에 불황이 올지 위기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냥 예측일 뿐이지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못 움직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관점에서 이 책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에 위기가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금이나 달러로 바꿔서 위기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든지 위험한 투자를 하지는 말아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의 상황을 항상 주시하면서 위기가 과연 올지 안 올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할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의 리뷰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성적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